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유튜브 김낭새끼 핫도그에 떨립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어 추자도 라는 섬에서 카라반으로 10년 집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요. 하루의 일정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의 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에서는 정말 바쁘게 지나가야 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 때문에 운동을 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물을 넣고 오수 처리하고 씻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낮잠을 잠깐 자요. 물론 집사람은 이제 제가 온 10시 반부터 일어나서 10시나 10시 반부터 일어나서 풍자랑 놀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11시 좀 넘어서 방송킬 준비를 해요.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그래갖고 점심을 12시 정도 12시나 12시 반까지 먹어요. 아점이죠. 아점을 먹고 나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대략 1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한 5시간에 6시간 정도 낚시를 해요. 그리고 그 6시간 낚시 하면서 잡아드린 생선으로 저녁 요리 먹방을 합니다. 저녁 요리 먹방을 하고 나서 저녁때 좋은 안주로 술 먹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12시에서 1시 정도에 끝나고 나면 저희는 집사람이 이제 설거지하고 저는 또 물을 채워요. 물을 미리 떠다 놓은 물을 또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3시에 잠들고 집사람은 3시에서 3시 반에 잠들고 집사람은 3시 반에서 4시에 잠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나고 집사람은 한 10시쯤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김닭새끼 앞으로 10년 집시대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카라반에서 사는 집시부부의 24시간 일찍 공개! 빠밤! 짜장은요. 다 했고요. 밥이랑 떠서 밑반찬을 후딱 먹고 오늘 오늘 방송 12시 방송인데 일찍 켰잖아요. 오늘 핫도리 물때 때문에 일찍 낚시 갈려고 켰어요. 오늘은 짜장밥이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이렇게 예쁘죠? 여기다가 하는 거 아니었어? 아 더 큰, 쉽게 예쁜데. 자 이렇게 보면 예쁘죠? 이거 캠핑용품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보이기도 편하고. 숟가락도 세트.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소꿉장난 놀이같이. 근데 밥 먹었잖아. 어? 너 밥 먹었잖아. 봐봐. 밥 먹었네. 지금 참 먹는 것 같으면 깨작깨작되지 않고 잘 먹습니다. 뭐야? 배드로 올래? 배드로야. 내 펄백으로 오네. 봉자이뽀이 자고 있어요. 뻗어서. 약간 욕강이라. 어? 깼네. 봉자이 엄마 아빠 낚시 갔다 올게. 너 밥 따라놔고 물 있어? 너 먹어. 알았지? 야 나오는 거 있다. 왜 왜 왜? 활출했어? 어머 나왔네. 얘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대? 안 무서워. 엄마가 완전 죽고 싶어서 나왔나. 나왔는데 왜 안 나가게 딱 붙어있대. 엄마가 진짜 오마오마하다 고기가. 진짜 엄청 크죠? 와 오마오마해. 물 푸는 거 봐봐. 자 갈게요. baptized? 아쉬운 거. found me. 어? 전복 끌칼이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전복을 일단 추저나 칼을 이용해서 땁니다. 이렇게 어떻게 손질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따요. 쭉쭉쭉. 둘이 너무 짧은 거 아니네. 손이 너무 짧다. 시원시원하게 안 가져가네. 땅 때리고 땅 때리고. 좀 있다가 쫙 끌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재밌지. 공사가 딴짓했잖아. 딴짓하고 씨 안 가져가고. 그럴 때 가져가고. 이제 고기んで. 여기 있는데.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와 우와 우와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있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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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사자 놀래미 야 사자 놀래미 우와 아아 살짝 35종이면 되겠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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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오 우와 왔어 왔어 뭐야 놓쳤어 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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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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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 막았어 잘하고 있어 안돼 뭐야 빠졌다고 아 아 아 야 이거 빠뜨리면 어떡하노 우와 봤지 확 꼬라졌는데 봤죠 아 너무 빨챘나봐 아 아 빨 던져라 아 아깝다 다시 던지자 근데 걔 놀랬을 텐데 우리 mechanical 아니 안놀렸어 안놀랬어? 왜 빠지면 안 열렸어 오! 한참 없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때? 어때? 왔어 왔어! 보여요? 오! 왔어! 오! 오! 왔어! 보여줄게 두 마리 오! 왔어! 왔어! 기다려야지! 바로 돼! 왔어 왔어! 오고있어 오고있어 나왔다 나왔다! 대박 여러분 나왔어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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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진짜 커 빵 보여줄게 대박 대박 장난 아니야 우와 그리고 씨브레 내가 텐션을 좀 떨어뜨렸어 이게 안 잡혔어 보신 분들 있을 거야 챈 다음에 이게 안 잡혀갖고 오랜만에 네가 텐션을 떨어뜨렸어 텐션을 떨어뜨렸어 씨브레 딱 하고 이걸 잡아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갖고 제대로 감지 못했어 아 아쉽다 어떡하면 좋아 참 쉬었는데 진짜 어떡하면 좋아 자 6시 아이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제가 바보 같아가지고 그걸 놓쳤네요 자리 잡으셨어요? 네 자리 잡으셨어요? 자리 자리 잡으셨어요? 자리 자리 잡으셨어요 자리 아니 안 잡았어요 제 차 옆에 지금 놨어요 아 제가 소라 좀 드릴게요 아 예예 불러 통발 확인할게요 와 여러분 캠핑카의 카라바 뿔 쏘라 드리고 뿔 쏘라 뿔 쏘라 드리고 제주 흑돼지 받았어 자 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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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뭐야 리끼인가? 아 믿기네 없네 야 하나도 없어 정갱이 헉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너무 깨끗하지 뼈도 없어 아이고 마음이 오늘 씁쓸할거야 놓쳐서 풍자 풍자 풍개랑 놀고 있어 아이고 풍개랑 데이트중이네 아주 꿀앉고서 열쇠 있네 풍자 기다려 벌레들 쳐다보고 있네 풍자 재밌게 놀았어 잤어 잘해라 차소리도 있어 알어? 귀엽게 올라갔죠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알어? 얍 그래요 매운탕수 스크립사 아주 큰 냄비로 잘되지 어 두말이니까 큰 냄비지 큰 냄비 크죠 고기? 야 그릇이 작은데? 겁나 크죠 고기 넘나 큰 고기 그릇이거든요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국물 끝장난다 미쳤다 어머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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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그래 어 그러지마 너 먹런거 아니야 미친지 지금 헷바닥 내밀고 우와 야 헷바닥 내밀고 봤어? 우와 와 씨 풀소라야 미치네 너 미쳐마 풀소라 이렇게 좋아? 우와 한순간이었어 야 풀소라 해 응 놀아 놀아 짠 여러분 짠 짠짠짠 짠짠짠 자 찍어 먹으면 되지 짜서 타가 없으시네 짜서 그 맛이야? 우리 불쌍 먹었던 음 그 맛이야? 수족관에 들어가지 않은 거랑 확실히 맛이 다르다 응 잡자마자 가져왔잖아 음 비닐이 하나도 안 나요 그치 수족관 거하고 완전 나요 응 어 아우 오더더 오더더 음 하 와 와 와 하 으헤헤헤헤헝 으헤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Xx2 이게 수족관에 들어간 거하고 완전히 천지차이더라고 응 해녀분들이 이게 어저께 잡은 거 내가 그냥 바로 여기다 바구니에다 나왔잖아 확실히 달라요 수족관에 들어가면 풀소라 이상하게 어두워두워두워두워네 약간 그 비린내 약간 난다 그럴까? 맛있어 맛이 다르더라고 오저럽다 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뵈요. 네. 주무세요. 자. 자 여러분 잘 자요. 뿅.